아이고, 우리 마일로 정말 엄마 편집도 못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방해할 거예요? 응? 일로야 지금 이렇게 안겨가지고 본채에 오면 마일로가 방해해 별채에 가면 아몽이가 방해해 이 새끼들 엄마는 언제 일을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응? 마일로 뽀뽀 그래서 고마워요 우리 마일로 엄마 터 엄마 터 뒤에 안꼬도 있네 안꼬야 안꼬 안꼬 귀여워 안꼬 눈에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해 안꼬 마일로 니가 편집해 그럼 이렇게 무릎에 앉을 거면 니가 편집하세요 안꼬 어떡할라 그래 응? 어떡할 거야 왜 김 안꼬 안꼬 출연하고 싶어갖고 안꼬야 안꼬야 아앙 어딜가나 냥글냥글한 우리집 좋아요 오일리 엄마 손 건조했는데 잘 됐다 마일로 기름 좀 발라야겠다 마일로 에디션 참기름 초코맛 초코맛 참기름 이렇게 마일로를 써두면 뽀송뽀송해집니다 좋아요 마일로에게 턱을 내어주면 됩니다 오 뒤에 뒤에 보시면 저렇게 포올도 있습니다 안녕 안꼬 귀여워 우리아지 왔어 아지야 고봉밥 먹어라 널 위한 밥이야 야 어떻게 비가 이렇게 딱 그치니까 오네 우리아기는 잘했어 많이 먹어 옳지 엄마 어디였어 엄마 어디게 나무 타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 나무 이제 한가운데 한가운데 이러고 있어 엄마가 이렇게 뒷덜미 잡고 있을게 엄마가 이리와 엄마 잡고 있어 응 괜찮아 엄마 잘 위로해줘 알았지 오뎅 너무 새끼 진짜 다시 금쪽이가 되었어요 오뎅 정신교육 다시 들어갑니다 옳지 어이구 맛있어 아지야 엄마가 닭고기 줄게 어쩔거 AME 아구 맛있어 독쌍 독쌍 아지의 독쌍 먹어야지 그거 맞춰볼까 그거는 뿌었어 뿌은거야 비떨어진다 비떨어진다 어여가 어여가 어구 우리 찡찡이 세상에 우리 아지가 먼저 오데오가 있나 없나 먼저 보러 온 거였어? 아지마 밥 줄게 어저께 놀랬지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장이야 마마먹어 마마먹어 아지도 먹었어? 아유 우리 아지가 진짜 효녀네 효녀 미리 정찰 온 거야 세상에 아지가 먼저 정찰 와서 오데오 아저씨 없으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요 하고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아기 너 효녀가 어딨어 어이 이뻐 우리 아지 깡따고 센 니가 니가 해야지 아지매도 닭고기 줘야겠다 아지매 여기도 있다 여기도 먹어 먹어 여기 먹어 쫄지마 아지지매 아지매가 좋아하는 츄르를 줘 볼게요 츄르 맛있어 야 역시 찐츄르가 맛있지 야 얼굴이 이뻐 우리 아지는 하는 행동이 이뻐 물론 얼굴도 이뻐 아지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 아지매 엄마도 먹자 엄마도 엄마 엄마 오늘은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어저께 많이 울었기 때문에 아지매 우리 아지매 칼에 묻었어 응 그렇지 아잉 맛있어 아잉 맛있어 아잉 맛있어 아이 아기들 말해 먹어 장하다 장해 잘 잤어? 우리 애기들 엄마한테 와보세요. 엄마한테 와보세요. 우리 쭈꾸미들. 아이고 우리 백지 잘 잤어? 아몽아. 엄마 와보세요. 아이고 우리 백지. 백지가 와봐. 아몽이도 와봐. 아몽 이리 오세요. 엄마 머리꺼. 아몽이. 빼빼치. 빼빼치. 옳지.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쁨 받고 싶어요. 꼬꼬야. 아휴 어머나 진짜. 어느덧 때문에 산다. 너무 이쁘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진짜 이놈이 새끼지마 이거 이거. 하루라도 사고를 안치면은. 야 이거 이거 넝쿨을 이렇게 다 그냥 헤집어놨어? 옳기가 잘했네. 우리 옳긴 너무 잘했네. 구경났어 구경났어 그치. 구경났어. 얘들아 비가 온다 비가 와. 응 비가 와. 일로와. 옳기 이리와. 얘 먹자. 야옹. 줄게 줄게. 일로와. 좋지. 야 누가 많이 받아오나보자. 어 아몽이. 아몽이. 좋지. 좋지. 이쁘. 이쁘. 우리 옳기. 옳기야 알았어 알았어. 이쁘. 그렇게 맛있어?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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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아기 참새. 아기 참새 여기있어. 야 여기있다. 아기 참새. 이쁘. 이쁘. 옳기야 그렇게 맛있어? 이쁘. 눈 돌아갔네.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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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왜 싸워? 오키야 일로와 일로와 오키 이거 줄게 얘들아 일로와 여깄네 에잉 귀여워 귀여운게 돼 또치? 에휴 오키야 오키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지금 완전 눈이 돌았는데 안 돌았어? 응 아 다 긁어놨어 좋지? 에휴 콜 올라갔어 토로 엄마 던져줄게 토로 엄마 위에 올려줬지? 거기 엄마 올려줬잖아 엄청 엄청 잘 올려줬는데? 빨리 빨리 오빠야 간다 아퐁 이 집이야 진짜 이거 빵꾸난거 봐 빵꾸났어 빵꾸났어 너 그만 먹어 그림같이 앉아있는 우리 백치와 쪼니 쪼니씨 엄마가 청소기 돌려갖고 지금 완전 대피한거야 비상이야 비상 귀여워 백치야 우리 백치 앞섬이 다 터졌네 우리 귀요미 왜 이렇게 다가와 얘들아 밥 먹어 진지 드시는 우리 백치 우리 백치 아버님 우리 귀요미 밥 먹어 밥 왜 뽀뽀 왜 왜 고양이 있어 자리 봐봐 고 warn 뽀뽀 아확인 저게 먹고 싶다 어이쿠 진짜 백지.. 백지야 눈치.. 눈치 챙겨! 백지! 지금 그때 아니야. 지금 너 아니야, 백지야. 관종수. 이거 귀여워. 좀 더 귀여워. 좀 더 귀여워하지? 미쳤어요. 백지야, 아니야. 너 아니야. 아 백지.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눈치 챙겨. 아니 진짜. 눈치 챙기세요. 지금 아버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따님이 지금 놓으셔야 되거든요. 아니 진짜 또나대. 또나대가 이걸? 아니 지금 사방에서 지금 인후시케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쫀이에게 다키르~~ 어어어ㅓ Keith 쫀이야, 쫀이야! 쪼이!!! 쪼이! ее 만져! 쪼깜나리, 우리 쪼깜나리! 흑슝슝슝슉x3 아! 우리 쪼이 잘 놀았는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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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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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음식이네 백치마저 도면 옳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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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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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니 힘 진짜 세 아몽아 아몽아 누나 좀 놀자 아우 진짜 온 사방이 저기요 온 사방이 휴지는 왜 내뱉겼지 쪼니한테 장난감이 닿는 길은 진짜 멀고도 험합니다 쪼니 조금만 놀이야 쪼니 만지기 쪼니 스탑스탑 웨치 웨치 귀여워 에이 갔어 웨치가 혼자서 음흉하게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진짜 웃기네 요거를 뒤에서 엉망이가 같이 놀고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얘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이렇게 귀여워 백치야 너 뭐하니 그거 왜 그루밍하고 있어 진짜 취향 특이하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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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나 그루밍하지 아몽은 이게 움찔거리니까 요걸 자꾸 놀고 있어요 귀여워 아 보보 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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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먹하고 있는거 봐 저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에 먼지가 동동 뛰어있는 이유는 보보 때문입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찍먹을 배우는거지 진짜 웃겨 아 보보야 뽀뽀 거의 물을 퍼먹고 있어 저걸 촌벅촌벅하는게 보보였구만 딱 걸렸어 김보보 뭔 산다 진짜 아 보보가 찍먹으라는게 아니고 저 트릿이 물그릇 안에 있었어요 세상에 저걸 꺼내먹었네 우리 애기 초천재야 초천재 우리 보보 잘하네 손 잘쓰네 우리 애기 아주 집념해 보보 너네 왜 싸워 왜 싸워 백치에 아빠가 뺏어버렸네 왜 쭈니가 저 방석을 야 쭈니가 저 진짜 째려보는거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코타체에 앉아있다고 저도 엄청 째려보고 있어요 쭈니야 여기 들어오고 싶어 방석은 백치가 차지했지 코타체에는 집사가 있지 아빠랑 같이 자면 되잖아 백치 약간 진성이 됐는데 응 이거 와봉이 지금 제가 쇼파에서 편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누웠어요 이렇게 와서 누웠어요 됐어 아빠랑 잘 자 잘 자 엄마 편집할게 아빠랑 많이 챙겨줄게 자, 엄마 여기 있어 엄마 티키에서 잔 거야 아휴 자, 자 응, 좋아 응, 좋아 자, 자 아몽이 불렀어? 아몽이 이름 누르니까 이렇게 보는 거 봐 어휴, 세상에 아니야, 아니야 이어폰 갖고 올 거야 자, 자, 자 엄마는 그런 거 아니야? 안 불렀어 자, 보자 어? 에이크, 귀여운 애 에이크, 귀여운 애 귀여운 애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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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엄마가 이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귀여우면 엄마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응? 아몽아 차 싹 붙어 자 싹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너무 귀여워서 아몽이, 목 어디 갔어요? 아몽이, 목 어디 갔어요? 아몽 우리 아몽이 아몽이 없어졌네 우리 아몽이가 발톱으로 깎을 수 있을까? 아몽이, 엄마한테 발톱 줄래? 아몽이 아몽에 알았어 알았어 이리 앉아 아몽이, 여기 철석 붙어있을까? 어쩔 따뜻해요 아몽이라 엄마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몽이, 잘 잤어? 이리 봐, 여기 아몽이 나온다 응? 아몽이 아몽이, 신났어, 지금 아몽이, 너무 신나 아몽이 나온다, 아몽이 아몽이 이렇게 좋아 아몽이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 응? 우리 아몽이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좋아 그치? 에이구 콧덕지 콧덕지 왕자 귀여워 죽겠네 진짜 아몽이야 해줄거야? 입질하지 말고 누마 너무너무 귀엽게 아이고 너무너무 귀엽네 아이씨 피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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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자 지금 쫀냐가 엄청 바깥게 있어요 발꼬라 쫀냐 잘자 쫀냐 쫀냐 허니 여핏 특히 NAS